2. 분리의 역사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떠나라는 분리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까지 오랫동안 분리 또는 격리시키시는데 치중하셨습니다 무엇과의 분리였습니까? 족장들이 살았던 당시에 편만했던 제약 세상으로부터입니다 셋계열의 족보와 노아의 장자인 셈계열의 족보는 아담의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혈통을 계속해서 따로 구별하시고 분리하시고 보호해 오셨음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시기 위한 것으로 아담부터 시작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최초 직계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기까지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가 오시기까지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석사의 결정적인 때까지 경건한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사랑과 보호로 때로는 막대기와 채찍으로 어둠의 세력과 분리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분리의 역사는 언제나 아픔을 동반합니다 가슴 아픈 눈물이 없이는 분리의 역사를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그 분리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의 눈물과 땀의 최종 결정체로서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한 건실한 종자였습니다 1. 노아 이후 족장들의 분리의 역사 3개월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샘의 아들 아르박사부터 아브라함까지 족장들의 이름 속에는 신앙의 정착을 위해 세상에서 떠나는 끊임없는 분리가 점진적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경건한 샘 계열의 족장들이 우상 숭배와의 싸움을 온전히 극복하고 신앙의 정통을 지키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 땅에 정착하거나 안주할 새 없이 수 없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샘의 하나님은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샘의 자손들의 이름 속에는 그들이 피할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분리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벨렉 이후 샘의 후선들이 그 이름의 긍정적인 의미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과 짝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한 분리의 방법들을 그들 이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통해 오늘에 적용시키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샘의 아들입니다 아르박삿의 뜻은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기존 땅으로부터 자기들만의 새로운 영역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영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보자 영광을 벌이시고 내려오신 땅은 바로 자기 땅 영역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영역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영역,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나라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9장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석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위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룩한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된 자들을 가리켜서 출애국기 19장 6절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의 영역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의 손, 흑암의 손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자신의 성별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나온 성도는 더 이상 사단의 통찰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끝없는 권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주의 백성,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 내 하나님 여와의 성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거룩한 영역, 거룩한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자입니다 셀라 셀라는 아르박삭의 아들입니다 셀라의 뜻은 멀리 밖으로 내 던지다입니다 특정한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다른 먼 곳으로 보내어진 분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아무리 불편한 곳이라도 가장 비천한 곳에 내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는 영역을 훌훌 벗어버리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355장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머문 곳이라면 복음 들고 그 사명지로 달려가는 불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자기 영역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던져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일으키셔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내 던져짐입니다 본래 살던 삶의 터전에서 다른 곳으로 내 던져진다는 것은 고독을 향한 출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 내 던져짐일 때 야베스와 같이 더 큰 영역으로 확장되는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불신의 땅을 향하여 내 던져져야 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영역 안에만 안주하여 있지 말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내 던져질 때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영역이 온 천하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에벨 에벨은 강을 건너서 어떤 것을 향해 계속 움직여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지로 보냄을 받은 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험준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모두 극복하고 뛰어넘으며 결코 뒤돌아보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신앙은 장거리 경주요 장애물 경주입니다 어떤 장애가 와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나 자신일 때가 많고 가족과 친척, 친구일 수도 있고 죽음의 위협,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합니다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고 능히 뛰어넘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나를 쳐서 복정시켜야 하고 내 생각과 싸워야 하고 또 주변의 인간적 관계까지도 말끔히 청산하는 아픔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이방을 담는 그릇으로 내 던져짐을 당했을 때 그의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 모든 장애물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출전하는 전쟁을 할 때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전에 쾌거를 울렸습니다 다윗은 10편 18편 29절에서 그 비결에 대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령한 에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악의 강을 건너는 분리의 결단을 통하여 복음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벨렉 벨렉의 뜻은 분리되다 나누다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당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민족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긍정적인 의미 속에는 분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당시 온통 혼잡되어 있던 부정한 신앙 상태에서 믿음과 불신, 선과 악, 빛과 어둠, 영과 육이 분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렉은 경건한 샘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한 동기와 성을 쌓아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려는 자기의 안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교만이나 자기의 안주와 같은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벨렉이 바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바벨이라는 성과 대를 쌓기 위하여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은 분리의 작업을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강제적인 분리의 조치로 말미암아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훗날 벨렉의 족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출생시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벨렉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까지의 족장들은 죄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 자신이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소원대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어떻게 분리시켜 데리고 나오셨는지 분리하는 그 과정과 방법을 암시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신령한 가난한 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리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모든 불신앙의 바벨성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악인의 깨를 쫓는 이중적인 신앙에서의 분리입니다 죄악과 타협한 죄인의 길에서의 분리입니다 오만한 자리에서의 분리입니다 그 분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렴하여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모든 엉킨 문제의 실타래를 단번에 속히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루 루의 뜻은 친구, 특별한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을 받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택하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과감한 분리를 함으로 후에 하나님의 버치라는 위대한 별명을 받았습니다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먼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절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친구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곁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다 하는 대통령이 나의 친구만 되어도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지건만 하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분의 친구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 진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룩 수룩의 뜻은 칭칭 감는 넝쿨 매우 단단한 힘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영혼을 담장의 넝쿨처럼 칭칭 감아 함께 얽히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분리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으시는 매우 단단한 힘입니다 성도가 제 힘과 의지로서 세상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며 그 위에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이 은혜로 부어질 때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시는 도다라는 단어의 나나주를 보면 끄는 도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변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건하시도다는 헬라어로 신의 코입니다 이 단어는 단단히 붙잡다 사방에서 소를 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아서 목자가 소를 몰듯이 주님이 우리를 몰아 전진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꽉 붙잡고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필사적으로 그 어려운 성역을 쉽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분 나에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그분에게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강해서 그 사랑이 너무도 강해서 온몸을 바쳐 끝까지 충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강해서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배설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강하여 로마에서 단두대에 올라 생명까지도 기쁨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불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리의 아픔 불리로 인한 고난 불리로 인한 인간적 손해가 아무리 엄청날지라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살 때는 불리의 길이 순교의 길이라 해도 기쁨으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홀 나홀의 뜻은 거친 숨 헐떡거리다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 세상의 죄악과 맞서 승리하기까지 싸우는 충돌과 적극적인 투쟁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간수하려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입니다 옛 생활, 옛 사고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 과정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아닌 자신의 내면 속에서 날마다 솟구치는 죄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최후 승리를 위해 분투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가진 자 즉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를 행할 때에도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려는 자기 열심일 때가 많습니다 타인을 의식하는 열심 비교의식과 경쟁 심리에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빗나간 사람의 열심입니다 잠시 스스로 만족을 느끼거나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헛 열심입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일을 하면 피곤하고 결실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영을 받으면 그분이 친히 일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힘과 능과 지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특히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얼마나 많이 변명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서 일곱 번씩이나 얼마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은 헬라우로 알라인데 그 이상 더 그것 외에 좀 더 라는 뜻입니다 맡겨주신 주의 일에 더 충성하기 위하여 더 기도하기 위하여 더 봉사하기 위하여 더 전도하기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일 그것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오 죄악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룩한 방법인 것입니다 범죄의 온실 갈대아우루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비참하게 살던 데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순간 회개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루의 옛 삶을 청산하고 우상의 도시에서 분리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죄악의 습성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하여 살다가 죽었지만 우상에 흠뻑 젖어 살던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루를 떠나 강을 건너 하란까지 이주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라의 삶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거느리는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이주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만일 데라가 갈대아우루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후에 다시 가나안까지 이주하였더라면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며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후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큰 이름의 소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데라의 또 다른 뜻인 지체하다, 미루다에서 보듯이 사단은 우리가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이주하지 못하도록 하란과 같은 물질적인 풍요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도록 만듭니다 당시 하란은 가나안과 메소보다미아 간의 대상로의 중간 지점으로 교통의 여지였고 상업활동이 아주 활발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데라처럼 언제나 땅에 있는 보물, 물질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돈에 매어 돈줄을 따라가고 돈 앞에 아부하고 돈으로 성공 여부를 가린다면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좋아했던 가론 유다는 돈 때문에 시험 들었고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김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고 자신은 목을 메고 자살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리, 그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먼저 죄를 통분히 여기며 가슴을 치는 간절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가 있어 세상과 버치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거꾸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이간질합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죄는 나의 삶의 주변에서 맴돌며 머물러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 죄가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우리를 쳐서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는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하고 무섭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분리되기까지 땅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더욱 간절히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한 가슴 아픈 통분을 가지고 죄가 붙으려야 붙을 수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완전히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떠나라고 분리를 명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례자의 길을 지체시키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신앙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폭적으로 예, 아멘으로 대답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희생하여 바치는 충성과 최종 목적지를 향한 시선이 집중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바 인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그 끝을 보고야만 할 것입니다 그 끝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갈팡질팡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성도로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